갑자기 그렇게 세상 떠날 줄 몰라서 처음엔 원망보다 그립더라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다는 게 믿기지가 않고 무섭고 힘들고 그래서 보고 싶고 근데 살아보니까 원망도 하게 되더라 처음 원망한 게 너희 누나 운수 억울하게 학교에서 쫓겨났을 때야 너희 아빠가 살아있었어도 그런 일은 없었을 텐데 참 많이 원망했어 어제도 너희 아빠가 원망했어 우리 곁에 있었다면 좋은 백은 아니어도 네가 그런 생각까지는 안 했을 텐데 아빠가 원망스럽더라 믿고 엄마 참 안심하지 못난 엄마 탓은 않고 죽은 네 아빠만 원망하고 있게 은호야 미안해 돈도 없고 백도 없는 엄마가 미안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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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따